오늘 오후 1시 40분을 기해 전북 동부 내륙 6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발효된 지역은 무주와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으로 현재까지는 눈과 비가 섞여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 0.2cm 수준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지만 기온이 점차 하강하면서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강설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적설량은 내일 오전까지 전북 내륙에 2에서 7cm, 많은 곳은 최대 10cm 이상, 해안 지역은 1에서 3cm를 기록하겠고 내일 아침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